다 하나씩 해가지고 나눠먹어보자 맛이 어떤지 그럼 나는 초코바나 다 먹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씩 나 흑임자 싫어해 또 이게 오히려 맛있을 수도 있다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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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임자 흑임자를 먼저 먹어보자 열어볼게요 그 다음엔 미숫가루 그 다음엔 초코 그 다음엔 초코바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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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네 어떻게 먹는거냐 우유랑 같이 우유를 부어서 그 다음에 이게 텐다로 소고소고 한 번씩 하는거야 내가 테르도 하고 가위바보 안녕하십니까 가위바보 응 다음 순번에 테리가 하면 되니까 응 콕하지 말고 여기도 웃음 한 번 씻는거야 이따가 우유 먼저 넣어야겠다 우유를 먼저 넣어야 겠어요 우유를 먹을거지 다 우유를 먹자 우유를 먹을거지 뭘로 해도 되는거지 오 됐다 됐다 200 어 200 됐지 이걸 이제 두 스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한다고 담으세요 아니 아직 평평하지 않잖아 아 너무 너무 오래 걸려 가루 안 떨어지게 두 스쿱이니까 한 스쿱 더 아이스크림이란 무슨 한 스쿱이라고 하네 아 내가 하면 안될까 이제 됐지? 옳지 내가 섞으면 안될까 어 잠깐만 이걸 뚜껑을 돌려서 닫아 돌려서 닫을게 그 다음에 쉽게 쉽게 이렇게 뭐라고? 색깔이 변한다 너 개압해서 개다리춤 개다리춤은 내꺼야 이러고있지 화가났다 엄마 내가 먹어볼게 먼저 흑임자 음 일단 맛난 냄새는 좋아 응 냄새는 합격? 먹어봐 해리가 싫다던 흑임자 맛이 어떨지 오케이? 응 맛있어 맛있어? 내가 볼래 네 땅봉이 땅봉이 눈이 커졌어 이거 무슨 냄새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없어? 엄마 한번 먹어보자 든든하겠다 진짜 테리는 어른들의 맛을 몰라서 아까 맛없다고 할거야 어 맞아 진짜 맛있다 엄마도 흑임자 흑임자 이런거 안좋아 근데 맛있어 이거 합격이야 됐어 됐다 테리 봐봐 정교하게 흘릴까 안 흘릴까 네 역시나 다 흘리구요 다 흘리구요 역시 다 흘렸고 너 맨날 그런다 어린게 벼슬이야 어린게 좋은거냐 아 내 손에 묻은거 좋은거야 내 손에 묻은거는 괜찮지 내 손에 묻은거는 괜찮지? 내 손에 묻은거는 괜찮지? 내 손에 묻은거는 괜찮지? 안괜찮아 털거잖아 너 손에 묻으면 끝까지 어 옳지 잘했어 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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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두 고두 이런게 우와 얘네 진짜 비슷한 학과 보니까 맛을 한번 봐봐 맛있어 맛있겠는데 이거?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씨앗도 먹을래 진짜 맛있는거 확실해? 응 맛있는거야 안 맛있는거야 잡혀 잡혀 그냥 이 컵으로 이브이 대고마셔야지 콩이 뭐 어 맞아 여기 한 번만 찍어볼게 이 안에 꽉꽉 맛있어 어때? 뭐가 더 맛있어? 이게 더 아 그래? 이거 다 먹을래 엄마도 한입만 먹어보자 한입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도 흑임자보다는 미숫가루 근데 흑임자도 괜찮아 응 그치? 대망의 초콜릿 엄마는 지금까지는 미숫가루가 1등 나도 흑임자가 2등 근데 흑임자가 1위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응 입맛에 따라서 그치? 나한테 나한테 너가illy Naand 너무 완벽하게 안해도 돼 대추 완벽 Cons fuera 이제? 뚜껑룩? 응 다다! 그러세요 운동 겸 석극 2위 성공! 성공! 아니야! 한 줄도 남기면 안돼 나도 먹어 진짜 맛있겠는데? 응 파이팅 이게 태리꺼 혜리꺼 맛있어? 맛있어? 뭐가 1등이야? 이게 꼴등이구요 이거는 흑임자가 2등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입어야 돼 차례 어 여보 아까 맨 처음 흑임자 제일 싫다고 했지 흑임자 1위 2위는 2위는 이거 미숫가루 아니 근데 공동 2등 공동 2등 공동 2등? 왜냐면 초코우유 맛도 좋아요 응 초코우유 맛도 좋아 맞아 맞아 이것도 맛있어 난 바나나도 좋아 근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다 맞아 공동 2등 아니다 어 흑임자 1등 맛있어? 맛있어? 잘어울려? 응 맛있어? 잘어울려? 응 잘어울려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